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독대 아닌 독대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지? 지금 형식은 차담 비서실장 배석 아래 4시 반 차담 밥을 먹기 싫다는 거지 12시도 아니고 6시도 아니고 저 XX랑은 절대 목구멍에 내가 밥이 안 넘어갈 것 같다 이런 거 그리고 밥 먹으면 길어지니까 정진석 앉혀놓고 또 딴 말 할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냥 한동훈은 결심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제2부속실 설치한다는 얘기 나올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국회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것도 특별감찰관 얘기도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여사 라인 정리한다 그리고 여사 공개활동 자제하라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받을 겁니다 3대 요구사항은 절대 하나도 안 받을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요 특히 이런 독대를 통해서 한동훈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뭔가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 아주 아주 불쾌해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걸 강조할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가 준비한 거다라는 식으로 김종인 평론가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 분위기도 사과는 무슨 개뿌리나 무슨 사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이런 속보를 보지 않을까 오십팔분만에 끝나 오십팔분동안 윤석열한테 떴는 거야 그러면 얘기 다 가 이제 얘기 다 들었지 가 오십팔분을 쉽게 채우시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오십팔분만에 끝나 이제 저녁 만찬 자리 없이 되돌아가 빈손 회동 뭐 이런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감찰관 저런 분위기에서 임명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권 조사권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 줘 이거 줘 이거 좀 복개 내놔봐 안 줘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되게 센 요구를 할 거래요 거의 이혼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 국정운영의 기조가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근데 그러면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나와서 그리고 특검 전국으로 바로 막 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갑자기 민주당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세 번째 발행한 거 이거 반대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유난독대가 깨지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원다고 해서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그거는 조금 여러모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지금 상설특검이 있고 하나는 김건희 특검 여사 특검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상설특검 쪽으로 협조로라는 쪽으로 하나가 갈 가능성 하나 1안 2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꼭 이거를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유투표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경호는 당론이다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경호랑 그래서 한동훈이랑 세게 붙고 약간 당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실 느슨하게 좀 풀어주는 분위기 지난번에는 완벽하게 당론 둘 다 당론을 얘기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 의원들이 여지가 없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총대를 매서 내가 두드려 맞아야 돼 색출 당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만 풀어줘도 사실은 약간의 이완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상설특검을 협의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유투표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가든지 상설특검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가 상설특검은 일단은 두 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뭐 하나는 출석 안 하는 증인 얘기는 뭐 안 중요한 얘기고 하나는 저기 3부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저기 관세청 직원 무마 의혹 요 두 개는 지금 상설특검으로 하고 나머지만 다 14개 의혹은 지금 다 김건희 특검으로 법안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뭐가 됐든 이거는 어차피 한 번은 다 해야 돼요 어차피 한 번은 다 해야 되는 거라서 법안은 또 만들면 됩니다 사실 상설특검 이게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이거 말고 딴 거 상설특검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럼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현재 민주당 특검안을 그대로 받지는 않대 상설특검 협의를 시작하는 걸로 한동훈 대표가 다음 행보를 할 수도 있겠다 협의의 권한은 사실은 추경우 원내대표한테 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모로 추경우랑 한동훈이 이제 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거잖아요 한동훈의 20명 만찬 참석자들 중에 일부가 한 8명 이상 이탈표 나오면 뭐 특검 부분은 통과될 수 있을 거고 상설특검이면 민주당 혼자 힘으로도 통과시킬 수가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lowest 이번에는 주인공 МУD Samuels Ange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